구독 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룩스 고양이 탈출을 해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바닥에 이건 생진가 고양인가 생선뼈들도 있고 가봅시다 출발 이쪽으로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이 안쪽을 레이저다 올라갔을 때 가는 거야 오 뭐지 처음부터 다 왔다 조심해서 갑시다 점프 여기 여기 고양이 집이었을까요? 물통인가 뭐지 여기도 먹을 게 가득해요 아까는 아 물 있던 건가 보다 여기 사료가 있는 걸 보니까 고양이가 나오지 않을까요? 오 친구다 이거 왼쪽? 다행이다 왼쪽에 서 있는 걸 보니 이건 오른쪽이군 또 이 다음은 어디인지 알고 있니? 왼쪽일까? 오른쪽이네 너도 빨리 오라고 오 이건 장난감이다 야옹이 장난감 어디서 고양이가 날 오 뭐야 발톱에 냥냥 펀치였나? 설마 날 꿀꺽 삼킨 거니? 고양이가 정말 커다란가 봐요 오 날 먹어버리면 어떡해 나는 먹이가 아닌데 진짜 무언가 잔뜩 먹어놨어 어? 여긴 또 뭔가 케찹이랑 머스타드 같다 오 핫도그 먹고 싶어 여기 빨리 지나서 나가 봅시다 대체 고양이가 오 이거 쿠키인가? 살짝 이상하지만 오 뼈를 따라 또 올라가면 그곳으로 나오겠죠? 여기도 뭔가 오 이제 거의 다황하나 봐요 꼬로 나오는 건가?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오 아이 지지 더러워 냄새난다고 난 빨리 여기서 나갈 거야 오 어 밖으로 나왔나 보다 뭐야 저 커다란 고양이가 절 먹은 거였을까요? 오 이 팔이 맞는 거 같아 아야 아이 칫솔 같은데 다음에 안 되나 보다 고양이 나빠 얼른 이 집에서 나가야겠어요 엄청 미니미니 쪼끄매져 있잖아 고양이가 큰 게 아니라 어이 쪼가 쪼끄매진 게 아닐까요? 어 저거 봐 생선을 벌써 또 다 먹었어 몇 마리를 먹는 거야 맛있나? 고양이들 생선을 잘 먹나요? 이거 꼭 이쪽으로 통과해야 되나? 점프 저 옆쪽 하얀 길로 가면 안 되겠죠? 여기 어 여기 뭐야 어떻게 아 그냥 하얀데도 올라갈 수 있네 어 휴지였다 두루마리 휴지였잖아 아 아 우리 귀여워라 점프 오 여긴 오 위험하게 코드가 뽑혀져 있구나 그래 이런 물 있는 데서 이렇게 전기 콘센트를 어 뭐야 여기 들어갈 수 있어? 오 왜 친구가 이쪽으로 점프하나 했더니 비밀 공간이 있었군요 이런 곳으로 나가는 거야 여기 아이코 위험한데 콘센트 안으로 들어오다니 특별히 더 조심해야겠어요 감전될지도 몰라 여기는 오 밖으로 나갔다 이거 따라서 가면 되는 거겠죠? 대체 생선을 몇 마리나 먹은 거야 이렇게 바닥에 생선뼈만 남아있다니 어 여기는 테이블 책상인가 연필이 엎어져 있다 앞쪽 조심해야 해 이거 찔리지 않게 피해서 오 체크포인트 보인다 이것도 전선을 따라서 넘어가야 되는 거겠죠? 아 이거 컨트롤러네 게임을 좋아하나봐요 설마 이거 내 방은 아니겠지? 오 너무해 내 방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음료수 흘려놔서 저 앞에 봐요 아 너무 싫어 개미잖아 빨리빨리 먹은 건 바로바로 치우고 정리해야지 오 오 오 안 돼 밑으로 떨어져야 되나보다 오 아닌가? 뭐야 왜 나 공중에 있지? 오 됐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오 이쪽이다 여기는 쥐구멍이 있군요 오 이 치즈 오 저 쥐는 안 움직이는 건가? 귀여운데 아니야 무서워 가자 여기 지나가면 뭐야 되는 건가? 아야 오 어디가 진짜 문인지 알아야 되는구나 여기는 너가 막고 있는 왼쪽이었군 그렇다면 여기는 너가 막고 있는 오른쪽으로 뭐야 하나도 안 맞잖아 오른쪽 왼쪽 마지막은 왼쪽입니다 오 드디어 쥐구멍을 빠져나왔다 고양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너가 날 또 입맛 따시는 건 아니겠지? 날 꿀꺽 삼키진 않을 거야 그치? 나 맛이 없을 거야 나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? 여기 위로 올라가라는 건가? 아 이쪽으로 좋아 가보자 오 저긴 또 뭐가 움직이고 있어 대체 집에 뭐가 있는 거야 개미도 있고 애벌레까지 오 애벌레가 앞뒤로 기어다니니까 이 집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심지어 쥐도 있어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애벌레 너무 큰 거 아니야? 오 대체 나비가 되면 얼마나 질려고? 여긴 주방인가 봐요 오 조심해 어 이거 밟고 가야 되나? 포크를 밟고 점프 너는 움직이지 않... 꼬리가 움직이네 오 지렁이 같다 뭔가 오 점프 조심해야겠어요 뭐 이건 패티가 구워지는 건가? 오 아야 뜨거운데 다 하면 안 되는구나 이쪽이 아니야 아이고 여기 다시 건너가야 되잖아 아이요 이런 조심히 초심히 가는 거야 요즘 젠모타 연습하느라 점프 밟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 옆으로 갈 수 없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그럴 수 없지 떨어질 수 없지 여기 포크로만 가야 되네 저 싱크대 밖으로 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 요거는 오 지나갈 때 점프 오 오 오 그리고 이 뜨거운 패티는 뭐 특별히 더 조심하면서 이 노란 건 노란 것도 밟으면 안 되나? 오 통과 요거 얼른 타고 올라갈 거야 이 위쪽에 오 또 뭐가 이렇게 흘려져 있을까요? 조심히 보라색은 밟으면 안 될지 가는 거야 오 이 고양이 진짜 엄청 먹을 걸 좋아하나 봐요 집에 먹을 게 가득해 오 체크포인트다 다 했고 오 고양이 뒤편으로 가고 있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건가? 결국 고양이한테 다가가야 하는 걸까요? 오 요 소스통도 통과해주고 밑으로 오 요기 어디야? 오 밖으로 나왔다 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나온다 봐요 오 이것도 마구마구 움직이잖아 조심해서 드디어 밖이다 그곳에서 나왔어 거기 너무 벌레가 많아요 쥐도 있고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야 오 점프 아야 아 이제 다 왔단 말이야 조심히 점프 오 이거 마지막인가 보다 오 유 윈 유원 이겼어요 배찍 획득 추아 커다란 고양이에게서 탈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동물원은 가봤고 요기 미스터 헬 어 요기 뭐야 여긴 학교인가 어이 내 치마 어디 갔어 선생님 제 치마가 없어졌어요 오늘은 고양이 탈출을 해봤어요 랄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